안양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른바 안양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.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7년 9월 개소한 안양시 복지 콜센터. 전화 한 통으로 다양한 복지 제도 안내부터 개인별 맞춤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. 단순히 상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장애인, 아동, 노인 등 사례별 복지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해당 부서와 협조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돕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만 총 2만 3천여 건, 또 새롭게 발굴되거나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대상자도 303가구에 이릅니다. 안양형 복지 모델의 주안점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는 것. 이를 위해 안양시에서는 도시가스 검침원과 우체국 집배원 등 25개 기관 및 시민 등 7,500여 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이웃찾기 카카오톡 발굴단을 통해 사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. 안양시 복지 콜센터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안양시 복지 콜센터를 검색하여 친구 추가하면 간단하게 가입되고 1대1 채팅으로 친구와 대화하듯 편하게 각종 복지 제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에 카카오톡으로 신고해주시면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.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개설된 안양시 복지 콜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는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, 양육수당 등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제도에 대해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안내하고 있습니다.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전화해주고 얼굴 보고 얘기하고 너무 좋지 뭐 안양시 복지 콜센터는 개소 당시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운영된 사례. 시는 앞서가는 복지 행정으로 소외계층 없는 안양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시는 앞서가 applic Grind Isle